이 남자는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나도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 이상해. 남자한테 여자는 딱 세 종이뿐이야, 이쁜 여자, 평범한 여자, 만풍이야, 비계 띄고 쳐먹어 있냐나. 한나 씨, 이리 와. 아, 저 넓은 데로 뒤로 이렇게 오지 그래. 아, 그냥 와. 오케이. 심은아, 이미현, 이영애, 누구 할래? 이영애. 이영애. 왜곡된 거울다잉, 이제 치워버리는 거야. 그만, 다시 하자, 그만. 미인이십니다. 아름다우세요. 하루 마소,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기사 양반. 피 나. 아, 저 빨리 해. 아, 이거. 근데 가슴은 만지면 확 간티면 나나. 나, 나 이 바닥 최고. 할 거라고요, 신인 가수. 화이팅. 재미있게가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죠. 마리아, 앞에 마리아. 꽃이, 방금 따윈 상관없이. 마리아. 12월 대개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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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